어 제가 맨뒤에 갈게 형님이 앞에 가야지 사람 다른 데로 와요 상대 내려가 상대형이가 천천히 갈게 가 가 갑니다 우리 올라올 때 이리로 올라온거에요 내려갈때는 다른 길로 내려갔는데 따온이 난이도가 있어? 좀 있어요 아 힘들어 안 나가 오우 오우 어 형님 제가 위로 갈게요 위가 아니야? 네 다 오셨어요? 갈까요? 가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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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10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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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부터 조금 까칠합니다. 약간 조심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까칠하고요. 보시다가 위험하시면 그냥 일로 돌아가시면 돼요. 난 왼쪽으로 갈게. 난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 가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야 우리 왼쪽으로. 야 우리 왼쪽으로. 빨리. 예 그거 가시면 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이제 왼쪽으로. 좌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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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s. 5 으 으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마지막 야 아 살았다 살았다 뭐라고 이거 괜찮고 불안하게 잘 재킹이 마지막인가 오오 자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어 앞에 앞에 어 어 이것도 자 일단 차로 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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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시죠 다 오셨어요 프라이 고생했다 들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어차피 그걸로 가야돼 그 앞에 국수 먹어야지 뭐 주차장 가야돼 아 가시죠 이만 아 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